앙뚜야, 택배 소리가 방금 났어? 우리 앙뚜 맘마가 도착했나봐 앙뚜는 다 알고 있었어? 언니야 가서 얼른 끌어볼게 우리 앙뚜 새 맘마 줄게 얼른 갔다 오라고 가져올게 얼른, 알았지? 앙뚜야 우리 앙뚜가 왔어? 아, 반가워? 그래도 토요일인데 일찍 왔다 택배가 다행이다 우리 앙뚜 앙뚜가 그거 좋아하지 그거 얼른 가줘 얼른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앙뚜 아까 아침밥 먹었잖아요 언니 마음 약해지게 그러지마 앙뚜야 그러지마 앙뚜야 이따가 먹을거지? 아니야 지금 먹어야 돼요?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 이건 어때 앙뚜 이거 가지고 놀 이거 가지고 놀고 우리 밥은 이따 먹을까? 앙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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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보세요 상당해요 장난감은 이제 눈에 안 들어와? 어떻게 만마를 알아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마밖에 안 보여 또? 장난감 봐주세요 장난감 가지고 놀자 조금만 먹어볼까? 알았어. 언니가 새 그릇 가져올게 기다려봐 한뚜 한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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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새 사료에요 근데 아까 밥 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배 안불러?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 한뚜 맛있게 먹어 한뚜야 한뚜야 그 상자는 버리려고 놔놓은건데 그 상자도 가져야겠어? 한뚜야 상자들고 집에 같이 가자 한뚜야 한뚜야 상자 들여다 놓을게 같이 가자 한뚜야 이리와 상자를 어떻게 드릴까요? 고객님 상자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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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이거 이렇게 펴 볼까? 자 난 또 만족스러워 오늘은 여기서 놀겠네 자 이렇게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쯤 사랑땜을 할 것 같아?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니가?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 이제 자러 갈 거야?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제 버려도 될까요?